장비 잘 챙겨서 갑시다 상투 아 야 괜히 샀다 이거 야아 내가 미쳤지 7만 3천원짜리네 능력치는 똑같은데 저거 금방 모아 근데 고양이 신발이 이게 가성비가 쩔어요 건물금 옷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택을 10이나 올려주는데 래퍼인이니 고맙습니다 2천우river 2천원 밖에 안해 닭줄기님 고맙습니다 아 상투 쓰면 변딥식할때 한 마리가 더 나오는군요 아 그래서 비싼거구나 아 고맙습니다 닭줄기닌고맙습니다 근데 어쩐지 한마리가 더 나온가 싶었다 아 신발로 움직일때 마다 내구도가 훅훅 가이는구나 다 싼거 싼데 이유가 있는 거군요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의견 고마워요 공룡은 이대로 쭉 가야돼 네 빨리빨리 가자 야 이런거 먹지도마 저런 쓰레기같은 병아리들은 쳐다보지도 말아요 달려 강비 무카하토님 맞습니다 정환님 맞습니다 목걸이 신발 가자 아 병아리 쓰레기야 병아리 쓰레기 아니에요 미안해요 정국의 병아리를 사랑하는 모임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병사모 여러분들 이름이 좀 이상한데 욕하려고 그러는게 아니라 병사모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병아리를 쓰레기라고 해가지고 정말 죄송해요 고소한 식구님 고맙습니다 고소하지마세요 병사모라고 하니까 되게 이상하다 그죠 그래 가라 저 파둑되는거 귀엽네 저거 야 일어나 빨리 먹고 번식하자 사묵지 울려준님 고가요 나스쿠지가 빨라가지고 토끼도 금방 잡아요 동물을 15마리 이상 죽여라 파이넌트 그리고 시브웨어 스플로 가라 싹마꾼이 고맙습니다 시브웨어 스플리 바로 아래 아닌가 아 저기구나 오케이 가는길에 다 있네요 이번 미션 아주 좋네요 15마리 이상 잡으면 파이넌트 3번 이상 이게 파이넌트에요 조용히 죽였을때 조용히 죽이면 파이넌트라고 해가지고 깔끔하게 원샷원킬 나죠 물론 쎈애들은 원샷원킬 안나지만 따봉주스님 고가요 골든 리틀버 덱은 이미 했구요 지금 도사견이에요 이 다음 늑대에 가고 있어요 아까전에 제가 모르고 황당하게 늑대 앞에서 한방에 죽어 어어어어어 어어어어어어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얼 저리 가셰어어어어어어어어어 하그망管 컨켓은 하금 Commvable width 병아리도 이제 죽여야 돼요 파이널스 할 때 써야 돼요 검은색 하트는 하그만 컷입니다 오 스태미너 요포 좋은 병아리였다 도전까지 달성 엽지동 생긴 것 같습니다 라이프 플러스 10 생명력이 올랐죠 생명력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 좋아요 아주 좋아요 이 15마리 죽이기만 하면 되네 병아리도 다 잡아요 저쪽 왕컷을 확인해봐야겠습니다 물도 한 모금 마셔주고 인간들은 다 죽었어요 왜 죽었는지는 나중에 스트리모드로 알게 되는 거죠 주 100만님 고맙습니다 어이구 보통한 컷이네요 괜찮아 레벨 얼마나 남았지나 어디서 밥쯤 있는데 없나 옆에 갔다오자 검치호 시나리오 모드 때 중간 보스로 나온다고요 검치호가? 아 그렇구나 검치호 진짜 쩔어 나chuckle 아이유 야야야야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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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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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아 빨리자 워라이킹 하아 렉서 가자 번식하러 갑시다 조종관지는 다음 세대로 넘겨요 여기 어딜 숨어있어 군사균의 스피드를 보여드리죠 보셨죠? 아 이거 따라잡죠? 이게 원래 그 뭐야 그거였으면 못 따라잡았어 발발이 아 발발이가 아니라 포메라니안 포메라니안이면 못 따라잡았는데 그냥 따라잡죠? 그러게 하루 지나서 하도로 바뀐거 아닌지 모르겠다 제발 제발 그렇지 굿 갑시다 자 오세요 발발이 아니야 포메라니안 미안합니다 죄송해요 또 우리 정국의 포메라니안을 사랑하시는 포사모분들 아 뭔가 포사모라고 하니까 뭔가 좀 너무 음란해보인다 음란한걸 사랑하는 분들 같은데 죄송합니다 포사모분들 죄송합니다 저 포메라니안을 저도 모르게 발발이라고 했네요 포사모분들 굿 굿 아니 포르노를 사랑하는 분이 이런거 같잖아 아 미안해요 해피타임 야 진짜 4마리 나오는구나 원래 3마리 나오는데 저 상추를 쓰고 있기 때문에 4마리가 나온거구나 저 상추가 진짜 좋은거네 권신경이 강해지는군요 옆마을로 이동 아 맞다 조사견 목소리는 이거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조사견입니다 조사견이라도 맨날 암호모라니고 왔습니다 조사견이라고 맨날 터프한 목소리라고 나온다면 우산이에요 저희들은 굉장히 순수하고 열정적인 그런 종족이죠 터프한 목소리는 이건 사슴 목소리죠 자 빨리 달립시다 얼마 안남았어요 한번만 더 번식하면 늑대가 바로 나옵니다 그리고 동선도 딱 늑대로 가는 동선이기 때문에 금방 끝나겠네요 한 10분? 10분 걸릴까? 레벨업하는거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아 저기 뭐 자고있네요 아우 뭐야 늑대였네 나도 모르게 뭐야 이 뭐야 이 야야야야 깃돌려 아 이거 피하는거 봐라 저거 오렌지 푸던인거 같으니 아 뭐 온다 그래 잘했어 차기 오라고 그래 오라고 그래 레벨업좀하게 아 일부러 브룩에 만들거 그랬다 네 하울링할때 막아야돼요 우리는 하울링 못쓰죠 번식하면서 가야됩니다 비글도 꽤 좋아요 근데 비글을 해보면 포메라니안같은 그런거 하다가 비글하면 진짜 느낌이 달라요 아 비글이 좋긴 좋구나 라는걸 딱 느낄 수 있습니다 포메라니안이 그렇다고 나쁘다는건 아니구요 포메는 귀여우니깐요 귀여움에서 포메라니안은 10점 먹고 들어가죠 어 동료 부르는거에요 저 하울링하면 얜 도사견입니다 어 골든 리틀버네 야차 골든 리틀리버 우린 같은 종족이고 뭐가 없어 먹고보는거야 뭐야이건 또 아어우 야 어디쎄냐 야야 알았차하 어디쎄냐 비글 비글이 비글하게 비글이 비글하게 쎄네 형 그거 농담이야? 아아 농담 아니야 부끄러우니깐 여기 잠깐 들어가있자 아우 부끄러워 재미없었냐? 재미없었어요 아아 이거 쓰면 안되겠다 팔메님 고맙습니다 팔메님 고마요 어 야 이거 치워버려 아 아 치워버려 어 양이다 양먹어주고 레벨업하나? 오 저 양은 뭐야 저거 갑자기 아 나 지금 베테랑이구나 엽지 똥 생긴거 같습니다 음료수도 먹었고요 비글이 있네 아 비글이 있네요 점점 커지죠 아아 지금 이제 듬직하죠 나이 무서워서 못 키울 것 같애 이런 도서견이야 같이 돌자고 막 덤벼들면은 너무 무섭겠다 도랑이도 있고 15마리이상 죽여라 됐고요 그 다음에 히브야스쿨로 가죠 번식도 하고 가는게 좋을 것 같은데 번식하고 갑시다 그게 나 어 여기가 15마리이상 스프리구나 오케이 굿 네 여기가 스프리고 조종관장 달성 다했고요 여기 번식하는 곳이 어디지? 어 맹수 잡은적이 있어요 맹수 잘잡아요 사자도 잡았어 사자 왕년에 애완동물들이 여기 다 모여있는 컨셉인거야 이벤트가 그렇지 잘한다 야 나 먹고 있는 동안 니들 사냥 좀 해라 잘했어 형 아 맛있다 그래 잘한다 야 다 주변 다 죽여 내 꼴찬님 고맙습니다 좋아서 보스됐어 이제 그만가자 아 그냥 그냥 상급으로 가 내 말이면 충분해 아까전에 내가 방심해서 그래요 어 뭐야 포스트 망가졌다 야 고양이 신발은 진짜 금방 구사지는구나 네 상추 쳤어요 네 상추도 아낄게요 번식할 때만 쓸게요 저 니들은 자고 있어라 가자 됐어 조사견 5세 별로 못 물려 받았네요 상체도 바꿔주고 아 장착하면 무리의 상한치가 증가한다 아 오케이 아 추가 보너스로 공격력 소가 발생한다 야구모자 야구모자가 괜찮네 아 비보이의 필수품 힙합 시리즈 장비를 모두 장착하면 아 힙합 시리즈를 모두 장착하면 추가 효과가 있구나 야 이게 시리즈 장착으로 하면은 그 저희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 단어를 까먹었는데 그 같은 비슷한 것끼리 장착하는 거 있잖아 와우 같은 데서 아 세트 효과 아 세트 효과가 있네요 어 세트 효과가 있네요 세트 아이템이네요 이 모자를 쓰니깐 왠지 다른 힙합 가수를 디스하고 싶어져 형 그게 무슨 소리야 그리고 목소리 이상해 아 미안하다 내 목소리 원래 이거지 추천해드린 것 같습니다 이 힙합 모자를 쓰니깐 왠지 다른 사람들을 디스하고 싶어집니다 컨트롤하고 싶어진다고 이 위에 뭐가 있는데 아하 여기에 왜 호구들이 모였네 호구조사 왔습니다 호구조사 왔어요 아 토끼랑 실케테리어 한입거리도 안됩니다 한입거리도 네 가자 이번에는 도사견입니다 도사견으로 지금 늑대를 늑대 보스를 잡으러 가는 중이에요 늑대 보스를 잡으면 이제 늑대를 쓸 수 있어요 늑대를 그리고 늑대를 또 이용해서 하면 그 다음은 또 다음 홍로를 또 쓸 수 있고요 계속 그런 식으로 해서 공룡까지 갈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공룡보고자입니다 토요일이죠 여기 먹을게 없는데 크다 저 깃발은요 번식지에요 저 깃발을 우리가 찜하면 저 번식지들을 네 군데를 모두 이 맵 안에 있는 번식지를 점령하면 여긴 내 땅이 되는거야 완벽하게 내 땅은 아니지만 이제부터 잠도 잘 수 있고 막 그래요 물 좀 마시자 물 먹자 네 요요기공원은 여러분들 좀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공포에요 소리앤키캔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따가 요요기공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는 아하하하하 어허 야야야야 야야야야 형님 오신다 조심하자 야 독성 쩌네 야 살았다아 살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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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남았다고 쟤 눈치 못 잇 돼지도 눈치 못 잤어요 좋았어 고아 나이스 레벨업 으이차 됐어 돼지 돼지 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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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이야! 됐고 됐어! 이제 한방에 월셔넛킬 미니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템빨이야! 템빨만 있으면 암사자고 보고 나발이가 없다고! 반려, 네. 대박이죠? 아이템도 있고, 주간소년 매거진, 아직 에너지 회복해주는 겁니다 먹이 사슬을 파괴하는게 아닙니다! 도사견도 원래 잡을 수 있어요! 도사견도 잡을 수 있죠, 도사견도 도사견들이 무리지어서 막 사장하수가 잡지 않아? 힘든가? 테빨인 것 같습니다! 암사정도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요? 암사정도는 왜냐면 하이에나한테도 쫓겨가더라고, 암사자들이 이제 숫자자가 와야지 하이에나가 슬로우로 도망가더라 무리지우니까 야, 여기 늑대 되게 많다 여기야! 여기, 여기! 먹이도 많구요! 야야야! 쨔쨔쨔쨔! 쨔쨔쨔! 야, 우리 힘들게 싸울 필요 없어요 처진히 싸워 힘들게 싸울 필요 없죠 쨔쨔쨔쨔쨔 됐어 쨔요 네 아, 따라오면 쩌네 스포로에 숨었습니다 경계 숙제가 다 떨어지고 나가서 저 원숭이 잡아먹죠 네 진짜 많네요 완전 무리지웠다 보스만 저격해야겠다 아, 빨리 낮이 되어야 하는데, 낮이 시야가 안좋으니까 지금 우리가 완전 불리해요 쟤 쭉스도 많은데다가 시야까지 안좋으니까 일단 우측 칸에 추천 버튼을 안 누르신 분들 살짝만 눌러주시고요 이 자식아 이 자식아 한 마리씩 줄여 야, 싸워! 얘들아 야, 다우리쳐 다주지마! 그렇지 됐어, 이정도면 이 정도 숫자라면 가능하죠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뭐야 얘는 야, 뭐야 이거 뭐였어 다우리쳐 됐어 야, 먹고 있을게 한입 싸워 한입 싸워 잘한다 낮도 됐고 이제 우리 이제 우리 턴이죠 이제 우리 턴이다 죽었어 가나카산긴거 같으니라 레벨업도 하고 날이 밝아졌으면 끝난겁니다 여러분 베테랑 사료 아 사료까지 하나 얻었어요 야 천군 만만 얻었네 여러분 여호포가 방천하극을 얻었어요 파쇄곤인거 같으니 팩으로 가이템을 드려요 반우가 청룡원을 떨어뜨렸죠 적투바도 없고 이거만 있으면은 어디 숨어있을때 굶지않아도돼 비상식량이죠 모든걸 회복시켜주니까 차근차근 죽여갑시다 차근차근 여기서 급할필요없어 따끈따끈맛은 죽었어요 저런거는 비상식량으로 내비둬 나중에 도망쳤을때 저걸 먹어야되니까 저 원숭이들은 육식동물위주로 다 먹어요 어 여기 또 시체가 있네 버려진 간식이 하나 있는데 야 원숭이들 쫓겨가는거 봐라 아 신발 깨졌어요? 오케이 고마워요 아 신발은 진짜 군만 깨지는구나 싼만큼 이야 이야 바라차하 늑대 한마리씩 당겨 어 하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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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마리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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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쨔쨔쨔 보스있다 보스있어요 보스 끌고가 우리 여기서 싸울필요없죠 보스 끌고가 끌고가요 자아 끌고갑니다 여기서 싸울 이유가 없죠 네 원숭이들도 예전에 좋아 원숭이 간식도 하나 따라온것 같아요 어 미친듯이 오죠 보스도 저기있네요 잡았어요 여러분들 늑대 곧 보시게 될겁니다 아 이게 바로 도서견의 스피드 조종가지 달성 나이스 선물까지 스테미노 유포 야 이거 얻었으면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스테미노 유포 나왔어요 저게 뭐냐면요 밑에 스테미노가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회피할때마다 스테미노가 떨어지잖아요 저 빨간게이지 보이시죠 저거 먹으면요 저거 안떨어져요 무한 회피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보스 잡으러 갑시다 excuses 그런데 최대한 뜨거움이 뱃뱃뱃뱃뱃뱃 우리를 사라지게 아, 장난아닌데? 쟤 쪽스가 많아도 너무 많은데 여기서 싸워 하울레온 대체 몇 명이 하는거야? 말도 안되게 피해주고 무급력 없나? 주간소년 매거진 아 모두 다 헝그리게이지까지 회복시켜주는구나 다 죽었나 우리편? 교미해야겠다 야 진짜 어렵다 늑대는 와 짱이다 진짜 네 와 아 점점 어려워지네요 네 레벨업 빨리 어 상급만나요 선바이죠 네 물이라서 진짜 어렵네요 거기 얘네가 불러내는게 카울링이 장난아니니까 한꺼번에 여러마리가 하니까 또 떼거지로 다 몰려와요 근데 다시 늘어나는 것 같은데 내 생각에 보니까 일단은 번식부터 네 보스도 되겠어요 보스가 되게 재빨라 신발 또 망가졌어요? 어 좀 이따 찾아 휴대용 침대 휴대용 침대 와 땡큐다 이런 고급 아이템이 나오다니 휴대용 침대는 어디서든 한번 잘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밤이 되면은 낮으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에요 아무데서나 잘 수 있어요 됐어 저 오른쪽으로 가지 맙시다 왼쪽으로 가요 왜냐면 오른쪽에는 악어가 있으니깐요 악어 형님 잘못 건드렸다가는 찰짐 먹방되고 왔습니다 우리 뼈도 못 추립니다 제발 산거만 컷이오라 왼쪽이 포위눈 수치는 이 산성비 때문에 그래요 아아 한거만 컷이야 일단 자러가자 한숨 자고 있길 한숨 자고 결정해 포위눈 수치는 이 산성비 때문에 그래요 저기 다 오르면 생명력이 줄어들어요 갑시다 네 독이 100되면 나이프가 잡니다 야아아아 어 어 어 어 저기 저기 라이온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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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저기 야 자고 일어났더니 이게 뭔짓이야 지금 그냥 상투두고 왔습니다 잠깐만 지금 상투두고 상투두고 뭐고 지금 이거 아 죽게 생겼어요 지금 또 죽게 생겼다고 지금 아 왜 하그만큼만 나와 이 빌어먹을 저리 가 야이 저리 가라고 배 두고 medic지구 있어 지금 헤리먹어 개발 악어 Vergleich 악어용님 악어용님 하하 야에 미치겠네 아ики 약어용님보다 더 대단한 곳이 나와버렸어 모르겠다 ihn 49 호오오오와 amph $onne 악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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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지마 먹지마 야 뭐야 나 나 뭐야 나 뭐지? 나 뭐지? 어 나 뭐지? 야 나 뭐지? 바다 범님 왔습니다 버터 범님 야 중급이야 그냥 중급이라도 해 어쩔 수 없어 네 한 번 더 잘 거 그랬나? 야 여기서 나오는 애들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게 시간 끌다가는 골로 갈 것 같아요 그냥 가 어 어 나 낯설어요 어 수기님 왔습니다 싸인 싸인인 것 같고요 싸인 싸인인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덱크요 엉덩이가 극소였다니 으아참 사자 후후 이제 사자도 이제 별거 아니라는걸 알았어 어? 내가 훨씬 강해 어 상추 써야지 상추 네 상추로 바꾸고요 한 명 더 나오게 정무랑 내돈인 것 같습니다 상추로 바꾸면 한 명 더 나옵니다 자 이리 오시오 됐다 아 근데 이거 레벨 올리는게 또 문젠데 여기서 아 또 밤이냐 또 아 편장하겠네 푸돌린 것 같습니다 이건 뭐냐 어 새끼 사자 lå 암 저 HU font 어어어어 오우 다행이다 오우 죽었이었다 살았죠 베테랑만 돼도 할만하니까 어 이번판 진짜 어렵다 늑대가 너무 무리지어있는 숙성이 너무 거지같애 먹을거있다 뭔진 모르겠어 확인이 안돼 에라 모르겠다 다 자고 나말이고 다 잡아먹으려 그냥 죽여말이야 이곳에 피라미드 정점에 내가 있는거야 그냥 그냥 다 죽여버려 해정님 고맙습니다 사력까지 나왔고 레벨업은 안됐나 뭐야 이건 안보여 해정님 고맙습니다 안보여 안보여 하필이면 이렇게 싸우면 달리야 아 진짜 귀찮게 비타고봄딩 고맙습니다 랭크업 네 아우 이거 최악의 장소다 어 41년안에 사면돼 아 이게 아니라요 여러분들 아 앞으로 3년 남았네 아 뭐야 야야야야야야야야 달리야 뭐야 뭐야 시간이 왜이렇게 빨리 지나갔어 보스 찾아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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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스 어딨어 보스 어딨어 보스 어딨어 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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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오는건가? 어딨어? 저쪽 운동 말하는거죠? 43년 되기 전에 깨야되요 41년 되기 전까진가? 어디어디? 여깄다! 여깄다! 시간! 에앗! 불안타! 아아아아아아악! 포기!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야 죽어 죽어 이제 죽어! 야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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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도 돼 이제 죽어 죽어요 죽어요 여러분들 죽습니다 와 대박이다 진짜 와 해냈죠 여러분들? 해냈습니다 해냈어요 내 손님 고맙습니다 죽어 죽어 이제 죽읍시다 죽고 늑대로 가요 와 이번판 진짜 힘들었다 아아아아아아악! 루왕님 고마워요 찹쌀가미님 오시키고 왔어요 찹쌀가미님 오시키고 왔어요 옛날 녹여방송이 고맙습니다 찹쌀가미님 고맙습니다 엽지턴 생긴 고마워요 별동식성 고맙습니다 샤프라님 고맙고 에스님 고맙습니다 락타카삼파디님 고마워요 그 부분인 고맙습니다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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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요 네 어 메이컨님 고맙습니다 죽어야지 늑대로 쓸 수 있죠 와아 제대로 떴다 진짜 공룡력이 높아서 반응했던 일이었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응원될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안 알려줬으면 큰일 뻔했어 아 역시 들이대야 돼 역시 들이대야 되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늑대로 가보죠 늑대 다음 공룡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들 공룡 얼마 안 남았어요 늑대는 금방금방 될거야 늑대는 워낙 강하니까 흠 야아 아 아 한글자막 by 한효정